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오픈 들어가서, SBS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Git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됐다. 네. 플론 받으시고, 그 다음에 저는 쓸데없는 의존성을 좀 제거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스테토는 안 써도 돼요. 그러니까 스테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안드로이드 내부 프로파일이라고 생겨가서 스테토는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테토 지울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어디를 붙여야 되냐 좀 잘못된 데를 좀 붙여볼게요. API 들어가서 메인 API 들어가서 여기서 이거 물음표 물음표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.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API 들어가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. 컨텐츠 알파베도 하시고 실행 얘를 꼭 눌러서 앱정도 눌러서 설치 제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행 다 싱크다운 한 번만 할게요 싱크다운 한 번 하고 다시 이런거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안돼요 내용이 두개가 나와야되요 안나오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나오는 이유 이거는 로컬로스로 바꾸고 유저의 아티클리스트에 보드 아이디 1 그 다음에 페이지 1 요거 했을 때 나와야되는데 안나오네요 안나오면은 아 요거 요걸 안했지 다시 한번 원텍스티처 아까 했지만 없어져서 다시 하는거에요 제가 에클리프스 버전을 에티에스 버전을 4.4에서 4.91로 바꿨습니다 아니요 4.0.4에서 4.1.5로 바꿨죠 자 이거를 저도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될때가 있는데 어 롬복이 안될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롬복한테 정신 한번 차리라고 DTO 들어가서 요거를 지워요 지운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요기서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아웃나임뷰에서 그래도 안되면은 ALT F OK 눌러서 네 OK 한번 하시는데 아무튼 요걸 실행할게요 실행 다시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이제 여기서 다시 실행해볼게요 이건 잘 나와야돼 2개word은 나와야 돼 led dev 1 10 2 2 2 3 5 3 3 어 나왔다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제가 뭐 했냐면 요거 지웠어요 요걸 지웠고 그 다음에 빌드 제이선 들어가서 이제 스태토 같은거 스태토라는거는 어 디버깅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 라는게 발전을 해서 지울 수 있나 이렇게 네트워크가 뭐 이렇게 되있다 뭐 이런것까지 다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트워크가 통신이 일어났는지 다시 해보면은 이런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면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났다 이런건데 여기에 원래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안나오면 요거는 뭔가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아무튼 그래서 스태토가 필요 없어서 스태토 날렸구요 스태토 날림에 따라서 어디갔어 여기에서 이제 스태토 관련된 요거 오케이 Http 클라이언트 스태토 뭐 인터세트 바꿔가지고 하는거 그런것도 알렸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리고 네 요거가 안받아지면은 요거 눌러서 요거 위로 날리고 위로 올려서 이거 꾹 클릭해서 앱정보해서 설치 제거해서 다시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성공입니다 됐습니다 스태토 제거 스태토 영화 거거 여기 CEO 스태토 그 hast partner ах 소 뭐예요? 컨트롤 C 다시 한번 올라갔나? 안 올라갔네? 아 세포 제거 다시 됐다 일단 됐습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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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